여타 5진법 외에도 2진법이라던가 3진법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2진법의 경우는 2와 같이. 2와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자릿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진법은 그렇고 5진법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2진법으로 1, 1, 0, 1, 1, 1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1은 2의 네제곱, 두 번째 1은 2의 세제곱, 그리고 0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고 이것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진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2와 같이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8진법의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자리에 이것은 이 녀석은 첫 번째에 있는 1은 8의 세제곱, 그리고 이것은 8의 제곱, 이것은 8, 1. 이렇게 해서 이것을 10진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668을 나오게 됩니다.